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4개씩이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로 합치자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연구를 하다가 끝내 합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복음서의 관점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각각의 복음서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각각의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적들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이렇습니다 각자 서로 다르다 보니 이걸 합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서도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도 남다르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위에 취하신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남자만 오천명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인원을 개수하는 방법은 남자만 세웠으니까 그 인원 개수에 들어가지 않은 여인들과 그리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1만명 그리고 많게는 2만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로 먹을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에 가득 남겼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그 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1만명에서 2만명까지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먹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지 한 끼 식사를 했다라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명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빈곤했던 사람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늘 배에 골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끼 배불리 먹고 심지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남겼다라는 이 식사는 엄청난 대접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자리를 초대 가도 그렇게 배불리 먹는 식사자리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끼 식사는 다른 기적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만족감을 경험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기적들은요 그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감탄은 했지만 결국에는 남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그 기적이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내 배가 부르고 그리고 먹던 음식이 남을 만큼 풍성함을 맛본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끼의 식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포만감을 느끼고 그리고 모두가 만족감을 얻었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짓 하나 말씀 하나에도 귀담아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인기 절정의 시기였다는 거죠 이 인기 절정의 순간에 그 말 한마디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보이그룹 잘 아시죠 BTS라고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으니까 한국이 어디인지도 몰랐던 이 BTS의 해외 팬들이 심지어 5.18 민주화 항쟁 이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를 들이 일어났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그 BTS의 노랫말 중에 숫자가 딱 여섯 숫자가 나와요 062518 이 숫자가 나오니까 이 팬들이 도대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06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광주광역시의 지역번화라는 걸 알게 되었고 5.18이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인터넷에다가 SNS에다가 그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오히려 해외 팬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기 절정에 있을 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황급하게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셨고 자신도 무리들과 작별을 하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 인기 절정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더 새겼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가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더 잘 들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오랫동안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나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를 잃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도 약해서요 자신이 무리와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리들과 멀리 떨어지게 돼서 늑대라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이 나온 몸이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저 병이나 고쳐주는 것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는 그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생각하신 것은 이들이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를 바라본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37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들이요 뼈가 다 맞춰지고 살들이 올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기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기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행하기 이전에 생명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신 것입니다 살아야죠 사람이 그리고 난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마고보문 6장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어떤 단어들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함께 비교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들어오시나요? 예수께서 그리고 떡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며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 성만찬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로 오병의 기적은요 우연히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열을 베풀어 주신 것도 결국은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말이죠 3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의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복음만 정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빵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병의의 기적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은요 조금 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이 남자만 5천명이었든지 아니면 1만 명이었든지 2만 명이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남아요 그래서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그 예수님의 구원은 가득하다 그 넘칠 만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성만천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병의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조금만 들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셨습니다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원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기가 닥쳐올 때나 대단히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 뭘 하셨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 봄 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경우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서 모두가 만족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모든 관심을 보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베세다에 가라고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무리들과 갑작스럽게 작별하신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껏 자신들이 본 적 없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배불리 먹였고 심지어 남기기까지 했다면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임금을 삼자라는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죠 틀리게 본 걸까요? 아니요 맞게는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그 근거가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당하신 또 하나의 시험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때는 정말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의미심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그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끌어들이라는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빠져나와 하나님과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무리들은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절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이 희망을 잃어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욕망은 있는데 그걸 실현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더 비참해 느껴져서 그 사람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그러죠 남은 것이 악밖에 없어라는 말이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자 그래서 로마를 물 찌르자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내쫓아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가 영적인 위기의 자리로 보셨고 그리고 또 시험의 자리로 느끼셨기 때문에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입니다 뭐가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간다고 그리고 나는 올바로 산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효율성을 따지고요 합리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고 이익을 먼저 따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잠시 꺼놓고 오직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원함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병희의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희의 기적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희의 기적 이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황급히 그 기적의 자리를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만 가득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미련없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가득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신 교회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또 예수님처럼 모든 사역에 복음을 오롯이 담아나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력하여 기도하며 또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목자 없는 양가틈으로 연하여 불쌍히 여기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연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먼저 구하며 사람의 뜻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